페널브라 자 페널브라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하는데 시작해보자 어드벤처는 너무 어려움으로 하면 퍼즐같은게 어려워질거 같아서 걱정돼 페널브라 아버님이 만들었을때 아버님이 만들었을때 아버님이 내 삶을 다가올게 아버님의 삶을 다가올게 아버님의 삶을 전해 몇일 후 후에 내가 처음 듣던 책을 죽을때 죽은땅에 내 삶을 다가올게 내 삶을 다가올게 그 책은 글자와 복잡한 이 삶은 제 의상에 대해 본인의 본인의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주에 대한 말은, 내 아래에 대한 방침을 내린 방침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다. 그 방침에 대한 방침을 받은 이 방침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사장은. 나는, 내가 미끄러울 수 있겠지. 내가 말한 것보다, 그의 인간에 대단한 지는 부터가 되었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30년 전에, 자막 보이나요? 과자님? 아, 다행이네. 듀팔란님, 와서 오세요. 아, 다행이네. 듀팔란님, 와서 오세요. 좋은 점은 한글이라는 거야. 좋은 점은 한글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지금 웬만하면 한글 공용해 놓은 게 많이 없는데 드디어 정박한 것 같다. 장비를 챙기는 게 있겠다. 집과 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물건을 왼클릭으로 가질 수 있고 우클릭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빈 위스키다. 잡아. 아, 인벤토리아는 어떻게 넣는 거야? 아, 저거 뭐? 인벤토리아 못하는 거네. 아, 그래요? 아, 이거,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군요. 다행이네. 왜 배에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매번 교대를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하지만 고장 낚시꾼의 아내가 바다 위에서의 생활을 뭘 알겠어요 매일 밤 당신이 원하는 걸 잡고 그래서 안전하게 빨리 돌아오도록 기대할 거예요 제발 저번처럼 5주 동안에 나가지 말아요 제가 간혹 잔소리를 하는 건 알지만 전 정말 그댈 사랑한다는 것 아시죠? 작업복은 빨아놨어요 여러 종류의 생선 부위로 금방 더럽혀질 걸 알지만 그래도 빨아놓았다는 것 생각에 기분은 좀 났네요 아 그리고 마을의 헨리슨 부부가 혹시 당신이 송어를 잡아오면 말해달라 했는데 이미 철이 지났다고 말해요 어부인가 보네 혹시 잡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얼음을 잘 넣으시면 축하 파티로 제가 근사하게 요리해 드릴 테니까요 선장도 가끔은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거든요 내 사랑 부티 조심하게 아 내가 선장인가 본데 침대 밑에 신 shoes 에는 앤비 에 attended 안achi 엘 앤비 했 옷 놔둬 이 소지품중에 열쇠가있다 더블클릭해서 손전등 배터리가 떨어지면 유행할 것 같다 인벤토리 사용했으면 뒤로도 가능하다 손전등 배터리다 이건 이건 뭐지? 이런거는 인벤토리에 못 넣는건가? 이것도 빈 위스키병 아니야? 아 지도 지도가 다 나갔다 나갔지만 그린란드 랜드마크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럴처럼 목석지에 돌아갈 수 있겠군 마우스로 눈치에 드래그하면 손전등 손전등 자물쇠 보컬섰자 아버지의 과거를 밝히는 일에 있어 내가 필사적인지 깨닫게 되었다 짐작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과거 아 마우스 이내 난 다른것을 생각을할 때가 아니란걸 깨달았다 방향력을 잃은건지 기력을 잃은건지 모르겠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난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체온이 점점 내려가는게 느껴지며 주의를 펴할 곳을 찾기 시작했다 빛가촌님 어서오세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주위를 피할 곳을 차려야 된다 오래전 감각을 잃었다 하지만 여전히 바람을 몰아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바람이 동물의 소리인가? 바람이 아닌 동물의 소리인가? 내 에너지 바 이게 제 마우스 꺼서 보이나요? 이게 배터리구나 이건 뭐지? 상관없다 나 실 곳이 필요하다 열어서 열수가 없다 부술 곳이 필요하다 부술 곳? 달리는건 어떻게 하는거지? 달리는건 어떻게 하는거지? 달리는건 어떻게 하는거지? 달리는건 어떻게 하는거지? 패드로도 가능한가? 조용히 안되네 달리는건 어떻게 하는거지? 달리는 건 어떻게 하는거지? 하하하하 내려와세요 나 이거 공포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드벤처인가? 공포 아닌가? 빈 탄약상자다 이거 여긴 대체 뭐하는 벙커겠지 플레이어 유통국 비상식량 이것도 비상식량이겠죠 어우 토끼 왼클릭을 누르고 좌우로 움직이면 휘두를 수 있다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 오면 찌를 수도 있다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게 무기야? 제기라 거지같은 무기가 다있네 망치같이 에이 망치가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거 부서지네 야 집어 아 이게 이거 하고있어서 이거 못집는거야? 찧 어 무기를 들었다가 이거 빼는건 어떻게 하는거지? 그냥 이거 막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나? 어 어 뭐 할게 아 오케오케오케 어 저길 들어가야될거같은데 아 뭐 걸려서 안움직인대요 쇠막대기 쇠막대기 달리는건 뭐지 이동 달리기 왼쪽 시프트 이게 달리는거구나 이걸 어떻게 해? 걸렸는데? 저기로는 못가 어 여기로 갈 수 있다 쭈그려서 오케이 쭈그려서 이건 뭐야? 산업용 기계 장치인거 같은데 어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작동시킬 방법이 없다 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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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공포인거 같은데? 공포 아니야 진짜? 진짜 ? 쓰막대기? 아 열렸네 열렸는데 별거 없네요 아 이거 뭐 돌려돌려 아 열렸네 먼 북극의 황야에서 두 개의 강철 해치로 보호되고 있는 지하로 100피트를 내려왔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내가 어렸을 적엔 느끼지 못한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다 이전에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본 일이 본 적이 없었던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한 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화선으로 이어지는 긴급구조 직장에서의 복지 안전시설 친구들 가족 그리고 연인 그 덕분에 뭔가가 잘못되기도 한다면 하면 신중하게 짜여진 조직의 구성원이 모든 걸 대처한다 얼마요 님 어서 오세요 한 번도 무엇이라도 이곳에 있을 수 있다 영웅심은 할리우드 영화나 동화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다 난 그러고 싶지 않다 여기에서 뭔가 봐주신다면 얼마나 버티지 못할 것이기에 주위의 의심만이 현재로선 유일한 방어 수단이다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내 낌새를 알으신다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멀리 숨어있는게 낫다 왼쪽 컨트롤러를 눌러 앉으면 그림자 속에 숨을 수 있다 화면이 푸르게 변하면 제대로 숨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죽은 자 숨죽이고 있어야 했나 물론 손전등 같은 것도 켜선 안된다 물론 손전등 같은 것도 켜선 안된다 아 가만히 있으면 숨은 걸로 되는구나 이거 공포죠 그런것 같애 어드벤쳐가 아니라 아멘 육수 쭉 예수님 오세요 그 안 부서져 왜 못봐요 일단 적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누군지 밝혀지면 무서운 게 없죠 무서운 게 없죠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는데 기름 조금 남아있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라이터 같은 게 있어야지 켤 수 있겠구나 플레이어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름이 조금 남아있다는 건 잠시만 잠시만 폭발물 광산이구나 광산이네 이거는 못열어요 왜 못열지 광산 중간에 잠겨진 물을 발견했다 될 수가 있구나 맵은 어떻게 맵은 볼 수가 없나? 내가 어디로 들어왔지? 여기로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저기로 들어온게 아닌가? 이거 뭐야? 남자다 늙은 남자가 안 보이는 뭔가를 북들고 있다 낯설지만 낯설지가 않다 본 적이 없는데 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워드라는 걸 알고 있다 난 그를 아버지라 부른다 뭐라고? 무슨일이란 거지? 좋은 생각이었는지 모르겠군 뭐지? 덱스트림 무슨 약 같은데? 어 이건 뭐 광부.. 광산에서의 일인 것 같아요 광산이라.. 장교.. 어 열쇠다 코펜하겐 포스트 코펜하겐의 기사 코펜하겐의 기사? 기사면 어떤.. 여기 이런.. 여기가 이렇게 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코펜하겐의 기사 이쁜잇 이쁜잇 유령 때문이라는거 뭐 유령 같은 게 있나본데? 어.. 권전지 건전지 먹었는데 왜 이거밖에 안되냐? 고대 유물 이상 Bundes fant igual 저거는 건들면 안되는것 같은데 iros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안들어가 있어 이거뭐야? Arthur 열쇠를 일단 얻긴 했는데 어 이거 뭐야 쇠고기 육포 에너지 뭐 채우는 거 같죠? 어 플레이어 열쇠가 필요하대 혹시 이거 열쇠가? 이거네 아 나 또 저 광산이었을 줄 알았더만 폭팡물서적 1923년 출발 뭐야 이거 어 이건 뭐지 진통제 페인킬러 쇠고기 육포 열쇠를 찾아서 어 아까 그 열 잠겼는데 열수있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였음 아니었네 여길 떠나기가 싫다 여기가 그나마 밝은 데잖아 어 진통제 엑스 덱스트린이 당긴 병 덱스트린이 뭐지 아 뭐야 깜짝이야 저 강아진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by 다르다 자 해역 Can 여기 아니 여기 아 저런 녀석 있으면 이걸 저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문을 열야되는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는 내가 들어왔던 덴가? 여기는 내가 들어왔던 덴가? 눈이 찬 것 같은데요? 음.. 전선 타래 뭔 소리가 들리는데? 뭔 소리가 들리는데? 라이터야 아! 이 라이터가 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광석들인데? 이거 광석들인데? 일어나삭 배터리 나한테 말해 나한테 말해 나한테 말해 달라 하지만 그때와 같다 마치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대체 뭐지? 나도 몰라 내가 더 무서워 vulnerable form não não você você 여기도 잠겨있어 왜 잠겨있지? 일단 라이트 라이터 기름을 좀 더 들어가보죠 기름 기름을 빼야되는데 어 파라팬 램프를 쓰는거 여긴 매우 오래된 곳이다 기름이 조금 남아있다는데 가스가 없는 지프레이터 이걸 뺄 수 있지 않을까 뺄 수 있어 기름 라이터 여기에 아 그건 안되나봐요 아 이걸 뭐 어떻게 하지 가드 루시아님 어서오세요 펜같은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루팸이 뭐야 네루팸이 나도 몰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 가스라이사를 어떻게 하지 아 아 아 무섭네 갇혔대 옆에 벗어나야 된대 아니 그런게 아니라 편만들고 하면 새로 오시고 채팅에 끼어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할 것 같아 자기들끼리만 논다고 그래서 그런거지 어 사무실에는 갔는데 갑자기 이상형말?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음 일단 다 문을 발견했는데 열쇠가 없어 지도도 없고 지도를 보여줘 지도 야 손으로도 이렇게 지도 그릴수 있잖아 아이씨 바보탱 주인공아 손가락 손바닥에다가 펜도 없구나 참 펜도 없네 여기 장기물이라고 했지 아 이거 장기물 혹시 흠흠 장기물 혹시 이거 열쇠 없네 폭발물로 쓸 수 있다 그 아까 그 사인건스크 거기 가볼까 현재 위치 사무실 저장소 그리고 폭발물 이쪽은 못 들어가나 막혀있나 땅 그럼 다시한번 외워야지 폭발물 작업장 광산본부 음 광산본부로 여기 들어 왔던데 겠죠 작업장 폭발물 오케이 오케이 이제iani 폭발물로 가보자 아 폭발물로 갈려면 폭발물로 가 폭발물로 갈려면 니 문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논 다음에 여기다가 불을 붙이면 좋겠는데 가스가 없어 가스가 가스를 뭘 뭘 어떻게 해서 이거 이걸 잠깐만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나 이거 덱 스트랭이 뭐지 음 음 안돼 ㅋㅋㅋㅋ 게임이 너무 단호해 아 그나저나 이거 큰일났네 갈 수 있는거는 사무실하고 어 저장소 저장소에는 누군가 있긴 한데 누군가 있긴 하지만 문을 잠궈놓고 안 열어주고 있구요 개가 꼭 아구리라는 보장도 없고 이 라이터들 저 여기서 얻은건데 개스 따고 있어 뭐 이건 뭐지 녹슨 못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 녹슨 못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 낡은 페인트통 부검님 어서오세요 부검님 어서오세요 삶 흠 음 흠 흠 흠 뭐 가스나 그런게 없어요 라이터를 라이터가 있어야지 뭐 저 기름 남아있는 아 기름이 남아있는 거기로 저 왜 잘 안놀라요 어 어 아 이거 어디로가야돼? 사무실과 저장소로 갈수있는데 거기서 어 이거 어디로가야돼? 어 이거 어디서가가야해 이거 이걸로 뭘 하는건가? 아니 뭐라는지 알려줘 빌어먹을게 이마 단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어야 될거 아니야 뭐 이거 이거 들어가지고 뭘게? 뭘게? 야 야 문 열어 너 거기 다 있는거 알고있어 너 이씨 너 소리가 들려? 어? 야 나도 무서워 임마 너머 무서웠나? 같이 좀 무서워하자 어 어떡하지 야 에잉씨 치사농 혼자서 안전한 데 들어가겠어 흐음 흠 흠 흐음 흠 흠흠 통풍구가 있다고? 흠 흠 흠 흠 흠 흠 으음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구나 으흠흠흠흠흠흠흠 일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로 눈 두들기면 무엇이 될까 어이구 거미는 정말 싫대 금다 와라 와라 뚝떠 은나 와라 와라 뚝떠 아 이거 못 가나? 사다리인데 사다리 저거 왠지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왠지 왠지 가져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딘가에 사다리가 필요할 거야 복잡하네 길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데 이게 미론데 끔찍하게는 당연히 머리 미라와되지 않지 냄새는 지속히 나지 않는다 어? 플래시라이트 아 플래요 1일째 6시간 전에 있었던 혼돈에 불구하고 여기서 해낸 일들이 언제나 과학적으로 가치있는 가치를 입증하게 될 이 기록을 이 기록을 시작한다 내 목표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광산에 버림받은 작은 작업장이 가져왔다 난 일을 얼마 안되는 비상신장이 날 버티게 해줄 것과 내가 피하고 있는 그것이 식량을 위협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마 이 광산은 정말로 저주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한 그 사건이 일어난지 거의 정확히 30년이 되었는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운명은 찾아왔다 이거 쓸 데가 없나? 피좀 나지만 아이고 피좀 나지만 괜찮태여 71일제 내 감방 동료에 대한 긍정적인 추측은 잘못된 것이었다 자세한 부진 장시간 투여시 정신착라 증상 혹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소량의 천연화학성분을 거미의 위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었다 내 유일한 살길은 뛰쳐나가는 뛰쳐나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모금 물자를 챙겨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세력할 수 있는 없는 이유들이 있다 첫 번째 길을 밝힐 만한 무언가가 없다 두 번째 밖에서 사라인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는 절대 나가지 않기로 수수료에게 맹세했다 세 번째 거미는 정말 많고 뭐라고? 거미가 맛있다고? 거미가 맛있다 얼마나 거미 알 같은데? 아 달걀 껍질 오 거미가 없었다 거미가 없었다 슛 억 방och 핫 쭉 랍 황하우니 열리네 이거 뭐야 라이터 충전용 가스 라이터를 켤 수 있대요 그러면은 저 폭발물 저장실 거기가 어쩌구 저 저기 있는데 있죠 거기 그 폭발 그거 해놔서 해놓고 라이터 켜서 폭발시켜버리죠 배터리 배터리 안 좋네 안 부서지네 배터리 아이고 아 또 맞았어 흠 나한테 길 잃어버린 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잠시만요 못올라가냐 여기? 야 여기로 왔잖아 야 올라갈 수도 있어야지 이거 어떡하지? 야 바로 요만큼인데 이걸 못올라가? 야 이건 말이 안된다 이걸 못올라간다는거는 아 사다리 갖고왔어야 됐나? 진짜?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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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혹시 모르니까 열어.. 아니 다담아만 아 이렇게 많은 피는 본 적이 없대 자 열쇠 지난 8개월 동안 나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던 거미들에 대한 발견을 기록한지 꽤 오래된 것 같다 그들이 지하 영역에 강제로 죽여놨기 때문에 그리 오래하지 않아서 그들의 습상은 명목하게 공격적이게 되었기에 난 거미구리구를 막고 그 위에 있는 유일하게 있는 장갑장치 작동하는 작은 방위에 날 가둬두었다 다른 이유는 내가 스스로 집.. 어 뭐야? 무마.. 무마치 수수로 무마치 수수로 근육절단수술? 자기 혀를 자른거야 그래서 말 못했구만 이제 불을 켤 수가 있네 이게 식량 창고인가 보네요 자기 혀야 아니 근데 혀가 왜 이렇게 길어? 아니 야 혀가 뭐 이렇게 길어? 이건 거미인 것 같은데 이 자식도 인간이 아니라 괴물 아니야? 이 자식도 인간이 아니라 괴물 아니야? 세븐 갑자기 지BGM 왜 이거 사용못하냐 어? 이거 사용못하는데 또? 어? 불을 켜야되는데? 저거는 아예 못 켜는 모양인데 저거 포기 아 이게 불 이게 램프 어우 깜짝이야 알람소리 눌렀네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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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븐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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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겨있던 곳 아닌가 아까? 사무실이었으니까 여기서 왼쪽을 보면 왼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틀어서 이거를 이걸 열어야 되는데 이거 됐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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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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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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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걸로 안 막아지는데 막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저거 마, 안 막아줘 저거 마, 안 막아줘 저거 어떡하지? 싸워 그냥 야, 덤벼 덤벼, 싸워 싸워 아이고 아이고, 세 방이면 죽네 강아지한테 죽어 바로 빵차고 망치로 때리면 될 것 같구만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뭘로 막아 놓지? 막은, 막아 놓기 필요하다던데 막아 놓기 필요하다던데 이거 하나로 안 되나? 뭔가 다른 게 필요한가? 저거 더 가져올까? 한 두 개로 막아 놓으면 못 들어오지 않을까? 저걸 어떻게 막아 놓지 문을? 아, 이걸로 막아 놓은 것 같구나 아, 이걸로 막아 놓은 것 같구나 아, 이걸로 막아 놓은 것 같구나 아, 이걸로 막아 놓으면 되겠구나 자, 자 이거 움직일 수 있군요 막아 막아 됐어 아, 이제 됐겠지 됐어 며팡 으아... 금방 옛날, 어서 오세요 못 들어와, 이제. 내가 문 막아놨어요 엥 엥 엥 엥 엥 들어와 보시지 어? 폭탄인가? TNT 보아선이 보이질 않는데요 보아선 믹서기 야 설마 들어온거야? 들어왔네? 어? 어떻게 들어왔어 문을 막아놨는데? 어? 웃긴 놈이네 저거 쇠고기 유포 줄까? 쇠고기 유포 쇠고기 유포 했다 맛있을꺼야 유포 유포 먹어 울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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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이제 문 막았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울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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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ебя 꼬아서 만들면 안되겠지? 흐흥.. 잠겨져있다 패널? 어어.. 내 자리인가? 암호를 찾는게 낫겠데 자 여러분 흐흥 흐흥 자 암호 맞추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공포게임에서도 이게 암호 맞추기라는 퍼즐게임을 한 번씩 해주는 자! 한 명씩 불러봐 흠흥흥 각자마다 두 번의 기회를 주죠 자 암호 맞추기 자 이제 각자 두 번의 기회를 주겠어요 네 자리 숫자야 흠흥 내가 맞추는 사람한테 킥표 쏜다 흐흐흫 맞추는 사람한테 킥표 쏜다 흐흥 내 자리에요 내 자리 맞추는 사람한테 킥표 쏠게요 맞춰봐 제가 내 자리에요 흐흥흥 흠흥 먼저 자기가 먼저 하겠다 1234284님 자 틀렸어요 어 9649 9649 6 9 6 9 9 9 9 10 보고서 찾고서 하면은 반칙인데 내자리 내자리 740 다 틀려요 0000 틀렸어요 2581 다 틀려 자 적절한 스칼렛님은 끝났지 참 예 스토리상 힌트가 있는데 그냥 한번 자 1분동안만 없나요? 9413 자 틀렸어요 되죠 그냥 찾으러 가자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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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란네 그래 두발란네 7098 저거 안봤구나 7098 들렸어요 들렸어요 으흠흠흠 흠흠흠 숫자를 얻어야되는데 락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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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brac락 뭐 through 내가 왔던대 쟈나 여기 네 저 강아지가 계속 중앙에 돌아다니는데 저 강아지를 어떻게 하지? 이러신니? 니 아이요? 어 잠시만요